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발사르탄이라는 성분이 있는지 약봉지 한 번 더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 발사르탄이 들어있는 약 중의 일부가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오늘 정부가 판매를 막았습니다. 남주현 기자의 설명 보시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제지양 화하이사의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 약의 판매와 유통을 잠정 중지시켰습니다. 발사르탄은 혈관을 수축하는 호르몬을 억제해 혈압을 낮추는 성분입니다. 유럽의약안전청이 중국 제지양 화하이사에서 만든 발사르탄에서 발암 의심 물질이 검출됐다며 이 원료를 사용한 고혈압 약의 회수를 결정했고 우리 식약처도 이를 따른 겁니다. 국내 판매가 중지된 고혈압 약은 82개의 제약사에서 만든 219개 품목입니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발사르탄의 76%는 국내에서 생산됐고 이번에 문제된 업체에서 수입한 건 2.8%가량 된다고 밝혔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 이름을 확인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식약처는 219개 품목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약품을 복용 중이라면 임의로 약을 끊지 말고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 약을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기상캐스터